우리 지연님이 드디어 문명특급에 오셨습니다. 이것도 라이언 전 작곡의 우리 배쌤 안무인 거죠? 살짝만 좀 가능할까요? 포인트 안무 같은 거? 가리고 있다가 꺼내는 얼굴 안무가 있어요. 역시 비담 다르다. 얼굴 위주야 지금 이렇게 있다가 약간 머리를 이렇게 쓸어넘긴 것처럼 한 평 댄스라고 하죠. 한 평에서 그냥 잠깐만 흔들어도 이 느낌이 사는 거야. 머리야 엄마 내 맘이야 넌 마치 감옥처럼 소녀야 비결 좀 알려주세요. 은정 언니가 춤 눈이 예쁜 친구로 저를 뽑고 나서 그게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아니에요. 무슨 소리세요. 진짜로 진짜로 이 중에 눈 무시하세요?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백쌤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요. 사실 너무 많이 췄잖아요. 저는 그리고 그 안무를 이제 군모처럼 친다기보다 좀 편하게 내 몸에 맞춰서 추다 보니까 되게 막 그 휴가부리에서도 활어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안님을 약간 이 정도만 해도 배에 효과가 나 보이는 거 있죠. 근데 이게 저는 춤을 출 때 되게 크고 힘을 엄청 줘서 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박살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추는데 지안이 되게 설렁설렁 추는 듯한 느낌이다.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설렁설렁이 아니라 살랑살랑 느낌으로 그거 저 그거 의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박쥬옷 입은 김에 여기 액자도 있잖아요. 또 네버에버 숨으면 안 돼 네버에버 떠나지 마요 숨도 쉬지 못해 너 없인 1분 1초라도 1분 1초라도